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모릅니다. 일단은 저희가 숨바꼭질 맵을 만들 겁니다. 여기 레이크 위에 그냥 한 이쯤 이쯤 해가지고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샷건 펌샷 하나랑 샷건 탑만 많이 준비해 주십시오. 오케이.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끝에 다 벽을 세웁시다. 야 나만 이거 막을 거 같냐? 아니요. 눈쟁이 왜 오라고? 누가 올렸어 눈쟁이? 누가 올렸어? 누구야 범인 누구야? 와서 자수해 누가 자수해? 자수하라 해. 잘못했어 눈쟁이 내가. 숫는 사람이 탄을 10발 10발 그리고 샷건을 들고 가겠습니다. 샷건 탄 5발 5발씩 버릴 수 있고 펌프를 버릴 겁니다. 설치하고 바로 뜁니다 저희는 불 꺼질 때 출발하면 되는 건가요? 그쵸? 준비 시작 어! 불 꺼졌습니다 갑시다 가버렸습니다 뭐야 1층은 그렇게 막 안 어렵네? 나이스 총 사왔다 어? 나 총 또 찾았다 총 두 자루를? 뭐야? 총알 또 찾았다 상탈은 좀 해그른? 파워에 뭐야? 불 쳤지 않았어? 너무 빠른데? 가져가 여기 가져가 가져가 윤쟁이 지금 숨죽이고 있다 윤쟁이 지금 발전 소리 가까워진 거 들리시나요? 몇 층이야? 나 2층이 있는데? 1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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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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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 찾아? 너무 쉬운데? 두템? 아! 여기 들린다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여기 타버려놨어 아! 누가 여기 타버려놨어 예앰! 유자 너무 신나셨는데? 예앰! 흠음! 흠하핳핳하하핳하핳하핳 하하핳하핳하핳핳핳하핳 아니 못 나가! 쥐닷걸린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아 나왔다. 샤코맨 찾으셨어요? 아니요. 근데 솔직히 이미 우리가 더 많이 숨어서 시간 더 오래 숨었지 않나? 아 이거 타임을 안 찼네요. 아쉽네요. 녹화목 녹화돼 있잖아요 어차피. 아니 뭐야? 문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 이채현. 뭐야?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코아님. 발소리 좀 내주세요. 아 싫어요. 아 1층이지 2층이지만. 아 그거 알려주면 게임이 끝나지. 알려주세요. 2층입니다. 난 코아의 말을 믿겠다. 어? 어? 아 잠시만요. 잠깐만 눈쟁이님 올 때까지만. 에이 눈쟁이님 올 때까지만. 뭐 어딘데? 아니 어떻게 해석이라고 있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흡. 야 뭐야? 여기. 이러고 있었다? 이러고 있었다? 아 이걸 감정표현으로? 이렇게 발소리 안나.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를 틀고 지켰어. 저거 3대 치면 죽어요 저거 아까 70대 기날 내놨거든요 어 시가 너무 오래 버텼던데? 아 그 샷건처가 먹으려 했던 눈쟁이님의 고군분들 내가 거기서 시가 엄청 많이 썼어 거기서 5분 보낸 거 같은데요? 아니 못 나갔잖아 아니 못 나가 아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가요 저 지어진 건물 굉장히 수상하죠? 어? 아닌데? 어 뭐야 여기 없는데? 어디 있을까? 이리 나오세요 오면 쏘실 거잖아요 이리 나오세요 거기서! 어어어어! 어 찾았는데! 검거한다 검거한다 어 저기 있다! oreo 아니! 저거! 저거! 저기 술래잡기인데? 숨바꿍질이 아니야? 아니! 그 플링클이 몇 개야? 몇 개를 주워놓은 거야? 한 개야, 한 개, 한 개. 발을 엇디뎠어. 저거, 저거. 그래플링과 압수해야 돼. 압수해, 압수해. 구원님, 몇 층에 있는지만 말해주세요. 아, 왜 자꾸 나한테만 이렇게! 뭔가를 원해. 몇 층에 있는지만 말해주세요. 너무, 너무 힘드네요, 이거. 아, 저 지금 1층 뒤에 있습니다. 엄청 고층까지는... 고층인가? 잘 모르겠지? 여기 아닌데. 원장님님! 네? 아, 뭐 포트나이트 시야 별로 그렇게 안 좋으시네요. 아니요, 어디 있는데! 눈쟁이님! 포트나이트 시야가 쓱 죽지는 않네요, 눈쟁이님. 저번에 우리 술래잡기 할 때 아, 코안이 시야 되게 적으시네요. 그래서 눈쟁이님 시야도 그렇게 막 맞지 않으시네요. 제가 포트나이트 시야. 눈쟁이님! 240이랭쯤에 머리도 바꾸셨지 않나요, 눈쟁이님? 아...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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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는데... 아이고야... 안 보이는데... 눈쟁이님, 뭐! 아, 뭐! 아무것도 안 그래, 눈쟁이인데!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아, 다 줄어든다, 다 줄어든다. 아, 죽겠다, 죽겠다! 아, 코안 죽겠다, 코안 죽겠다! 아, 폭풍에 죽겠다! 아, 폭풍에 죽겠다! 폭풍에 죽기 전까지는 찾는다. 아, 아, 아! 눈쟁이님, 뭐! 나무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아니, 나무 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 풀린 거? 아, 여기 보이는 곳이 어디지? 눈쟁이님! 눈쟁이님, 거기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난 잔디가 아파해요! 거기 올라가시면 안 돼요! 눈쟁이님, 그렇죠! 설마 다리 쪽 아래로 가시게요, 눈쟁이님! 눈쟁이님! 아니, 어디 있는데! 몇 팩스 있는 거야? 아래 집어는 거기 아니에요, 눈쟁이님! 눈쟁이님, 거기! 어? 어디 있어? 난 모르겠는데, 눈쟁이님! 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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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적 온다, 저기 적 온다, 저기 적 온다, 저기 적 온다. 나도, 잠깐! 나 저기 적 온다! zug kosong 아니.. 아니, 저기 있다! 아! 죽었다!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 거 봐도 돼! 저기다, 아! 거기서 내가 보여? 요? 목상에서 있었어요. 목상에. 아. 자 마지막에 제가 발견된 곳이 지금 무능한 님이 착지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점프하셨어요. 네네 맞아요. 거기서 마지막에 발견된 곳이 저깁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있었냐. 혹시 눈쟁이 님이 처음에 발견하신 게 혹시 이렇게 돼 있는 나무집하고 혹시 이렇게 가려져있었나요? 어. 제가 처음에 빨리 숨어야 된다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일단 아무데나 설치해볼까? 아니다. 설치하면 눈쟁이 같은 사람도 당연히 눈치를 깔 거다. 아. 그러면 잠깐 일단 이동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안에 있으려다가 발소리가 주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거기 한번 털었었는데. 그래서 발소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능한 님이 여기 막 열고 돌아다니다가 진짜 저는 이거 문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바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누가 자꾸 그래픽으로 쏘고 다녀. 그러다가 계속 이러고 있었어. 나 계속. 이렇게. 쪽지 되고. 그리고 이쪽에서 뒤로 누가 올 때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 여기서 시계탑이 보이는구만. 아.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시계탑에 있던 눈쟁이 님하고 무능한 님이 나무였습니다. 아. 이건 모닥불 보이니까. 어. 아. 불편하네요. 여기를 초반 이후에 아예 안 봐가지고 아. 아 자. 다음부터는 구아님을 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으 ammonia. 너무 잘하네요. 불편합니다. 술래 잡기. 아. 술래잡기 고인물이었잖아. 으 reconnaissance.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저는 힘이 되네요. 구아님을 찾지 못해서 으achine 정텔이 으악 구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으으으으 coup